커피 교육을 하다 보면 바리스타라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. 이제 뭐 이렇게 자주 하시는 질문을 위주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. 첫 번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. 그래서 뜻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도전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첫 번째는 기본적인 커피에 대한 지식 소양을 갖추셔야 한다는 것.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를 먼저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공부가 적성에 맞고 또 관심 있으시면 스킬을 배우셔야 됩니다. 그 스킬이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많이 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하는 메뉴 과정 혹은 요즘 모든 카페에서 다 운영 중인 핸드드립 과정 그 다음에 거기다 좀 더 추가를 하신다 하면 커피의 맛과 향을 간별할 수 있는 커피 간별사 과정 그 다음에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로스터 과정까지 이렇게 이어서 쭉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러면 바리스타가 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? 라고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단순하게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음료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. 현재는 에스프레소 메뉴에서부터 시작해서 커피 칵테일의 봄주까지 넓어졌고요. 그 다음에 핸드드립 전체적으로 핸드드립 메뉴도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원두를 종류별로 해야 되면 수십 가지 수백 종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메뉴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. 그래서 바리스타는 꾸준한 자기 개발 또는 공부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